아잠마앗을 엄마 안나 칼리파 바앗는 납비 사롤라후 아예히와 살람 후 아부 바크를 사디가 라디야 라후 아 아 선제 마마 사롤라후 아예히와 살람 이후에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어갈 어 지도자 칼리파라죠 칼리파 계승자 그 첫번째 일대 칼리프가 아부 바크 입니다 아부 바크 그 다음에 오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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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일대 칼리프가 오마르 그 우스만 육아 라디야 라후 랄리 3대 칼리파 오스만 오스만 솜 알리 아비 탈리 라디야 라후 네번째 칼리파 알리 알리 쫄아 삼 Communications 감사합니다.